에리깅 시이 배치 갠 스파플로 안녕하세요. 권도왕 친사부의 임재국 환장입니다. 오늘 제 친한 지인분들께서 저희 권도장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 성룡 검도관으로 수련하고 있는 안명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중대학교 졸업하고 동중대학교 5기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진이라고 합니다. 안명균 검사고는 오랜만에 잡는데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또 명일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내일 또 시합이 있고 하다 보니 오늘 동중대학교 동아리 선배님분께서 운동하러 오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도장에서 개발하셨다고 해서 교검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공문하게 됐습니다. 동북대학교 동아리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역사와 교육통이 깊다는 말을 속도를 들었는데 그 동북대학교 동아리는 서울 동북대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1970년도에 동아리가 생겨서 지금 5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재학생들 운동도 있고 저희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학교 오비 분들하고 같이 도장 공격하니도 하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기회되시면 나중에 또 같이 운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사분이 운동하시는 승용공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운동하고 있는 승용공도가거든요. 경기도 안산 보장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내가 운영하신 건 아니고 혹시 안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저희가 칼로서, 검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복음을 했고 또 시작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늦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랜만에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다른 부수님들과 한 교복을 이어서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고요. 중대학교 동아리 선배님들이랑 용형 검토관 의장님께 많은 검토를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시작되시는 거 꼭 필승하셔서 마음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슬린 사모님. 오늘 용형 검토관 방문해서 안명균 사모님하고 저희 임재구 관장이 용형 검토관 전원분들과 같이 운동하실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됐고 오늘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대학교 5B랑 현재 운동하고 있는 삼성전자 동아리 용형 검토관, 안명균 사모님이 되시는 승용 검토관이 모두 다 표준히 운동해서 나중에 또 도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2000까지 찾아와 주셔서 저는 뭐 어디로 말해야 할 수 없이는 거고요.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 다다음번 계속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검토관 보채사부의 임재구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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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